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봉이김선달이 왜 봉이김선달로 불려진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김선달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한양에서 선달이라는 벼슬을 내려받고 고향인 평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양에 가려하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벼슬을 할 때까지 뒷바라지해준 부인에게 뭐라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생각 없이 한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돈을 어찌 마련할 수 있으려나.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노자에다가 우리 부인 놀이개 몇 개 사주고 살림도 좀 늘릴 만큼 돈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 왕지사 이렇게 한양에 왔으니 말이지. 김선달이 국리를 하며 장터에 이르렀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군졸들이 들이닥치더니 마을에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고 깨끗하고 고른 흙들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오는 건가? 임금님이라도 오나? 그런데 김선달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임금님이 이곳으로 지나가실 거라는구만. 오늘 정말인가? 그럼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길을 잘 닦는 것이네. 그 말에 김선달도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은 곧 임금이 올 거라면서 기대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오는 것은 오는 것이고 나하고 하든 관계도 없는데 김선달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장터를 돌아다니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얄미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웬 닭장수가 있었는데 그냥 닭장수는 아니고 어딘가에서 닭을 사서 다시 되팔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선달이 이 자를 살펴보니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온 물적 모르는 닭주인들에게 접근하고 잘 구워 삶아서 자신이 값을 잘 쳐주는 것처럼 속이고 닭을 아주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닭값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는 잘 구워 삶아서 이번엔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큰 이문을 남겨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김선달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장사치라지만 상도가 있는데 저자는 착한 사람들 등쳐먹는 벌레 같은 녀석을 봤나. 김선달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혼을 좀 내줘야겠구나. 김선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슬쩍 닭장수 앞에 다가갔습니다. 김선달은 닭장수의 닭장들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닭장수가 팔고 있는 닭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자니 닭장수는 도대체 이자가 뭐하는 사람인가 싶어 김선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쇼 뭘 그렇게 닭만 쳐다보고 있는게요? 닭을 사려고 온 것이요? 보아니 닭 살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러자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이요. 이것이 무슨 새인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새길래 이리 넘넘하답니까? 김선달은 그렇게 말하며 벼슬이 붉게 오른 가장 씩씩하고 건강한 수탁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말에 닭장수는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뭐야? 이거 완전 바보 천치가 아닌가? 이게 수탁인 것을 모른다고? 이게 웬 떡이야? 아주 그냥 등쳐먹기 딱 좋겠구만. 그런데 그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선달은 한술 더 떠서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봉이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닭장수도 잠시 머뭇거리다 맞장구를 치며 사실대로 수탈기라고 말해주지 않고 대단하시군요. 아주 새를 잘 알아보시는구려 바로 이것이 유명한 봉황이요. 봉이라고 하지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은 박수를 쳐대며 말했습니다. 이야 아니 봉이라니 봉황이라니. 그래 이 봉황은 값이 얼마요? 아무래도 아주 비쌀 것 같은데 이거 꼭 갖고 싶소이다. 김선달은 그러면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닭장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닭장수는 이 바보 천치에게 돈을 뜯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게 말이오 이것이 보통 새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 백량은 받아야 하는 아주 귀한 것인데 말이오. 아이 그런데 이게 웬일이오. 마침 오늘 우리 봉황이 임자를 만났나 보네. 아니지 당신이 임자를 잘 만난 것이지. 내가 마침 급전이 필요해서 빨리 이거 팔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중이었소. 그러니 아주 내가 반값에 드리겠소. 단돈 오십량이오. 그러자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저로의 기회가 있다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그럼 제가 오십량에 사겠소. 김선달은 그러면서 품을 뒤적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빈털터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일을 어쩐다. 내가 돈을 집에 두고 왔는데 이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돈 가져올 테니. 김선달은 그리 말하고는 헐레벌떡 친구 돌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닭장수는 그런 김선달의 뒷모습을 보면서 웃어댔습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 같은 일하고 이거 오늘 호구 잡았구나. 오십량이라니 여기 있는 닭을 다 팔아도 이십량도 채 안 될 것인데 아주 오늘 진짜로 횡재로구나. 닭장수는 너무나 신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김선달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친구 돌쇠의 집으로 뛰어간 김선달은 돌쇠에게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봐 돌쇠야 돈 좀 빌려주게 오십량만. 그러자 돌쇠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선달인 자네가 그리 큰 돈이 필요한 것이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게야.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오십량만 내게 꿔주게. 내 오늘내로 갚을 테니깐. 돌쇠는 예전에 백량을 사기당한 것을 김선달이 찾아주었기에 항상 김선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오십십량을 김선달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자마자 김선달은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닭장수는 슬슬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안 오지 혹시 내가 사기를 친 것을 눈치채는 것인가. 에이 아쉬워라 오늘 횡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보시오 오십량 여깄소. 내 봉황 주시오. 김선달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려오는 김선달을 보며 닭장수는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김선달은 오십량을 들고 와서는 닭장수에게 건네주고 수탉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탉을 좋아라 바라보며 근처를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장터에 사람들이 요란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임금님 오신다. 빨리 준비해 준비해. 드디어 임금님이 오신다. 잠시 후 임금의 행차 소리가 정말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소리가 들리자마자 길가로 임금님을 반기려 몰려나왔습니다. 미리 길을 깔아놓은 곳에는 사람들은 들어서지 않고 길 좌우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엎드려서 임금님을 아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엎드린 사람들 틈 사이에서 김선달이 길 한복판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들어놓았습니다. 임금이 가는 길을 막고 엎드렸으니 군졸들이 그런 김선달을 끌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화를 꼭 빼야 하오. 부디 전화를 뵙게 해주시오. 김선달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 행차는 어쩔 수 없이 순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어째서 행차가 멈춘 것인가? 무슨 일인가? 임금이 잘 가던 행차가 멈추자 궁금해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을 곁에서 수행하는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내가 길을 막고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군졸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조치를 취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신하의 말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인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길래 이리 과인의 길을 막는단 말인가? 감히 이리 하였다면 그만한 큰 사정이 있을 것일 터 그 자를 불러와 보거라. 임금님은 임금의 행차를 막은 자가 무슨 연유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선달을 불러오라 하였습니다. 김선달은 그렇게 군졸들에게 이끌려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임금은 엎드린 김선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연유로 내가 가는 길을 막은 것이냐? 전하 저는 평양 땅 선교리에서 온 김선달이라 합니다. 제가 이곳 장터에 놀러 왔다가 방금 아주 귀한 것을 샀습니다. 바로 이 봉황이지요. 이 귀한 새를 사게 되어서 꿈인지 생시인지 어찌해야 하나?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저에게 이 새를 사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전하께서 이곳에 오실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어찌 제가 이 귀한 봉황을 사사로이 욕심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뜻은 이 봉황을 전하께 바치라는 것일 겁니다. 이 봉황을 전하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봉황이라는 소리에 임금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봉황이라 하였는가 그것을 정말로 샀다는 것인가? 어서 빨리 보여다오. 김선달은 방금 산 수탉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봉황이옵니다. 전하께 바치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그것은 수탉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것이냐? 내가 감히 과인을 놀리는 것이냐? 그러자 김선달은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요. 이걸 판자가 분명히 봉황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봉황이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리 듣고 제가 큰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잠시 김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는 바보인가? 가만 그럼 이 바보를 속여서 수탉을 봉황이라고 비싸게 판자가 있다는 것인가? 이런 못된 놈을 봤나? 임금은 대충 무슨 일인지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에 말했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김선달이란 자를 데리고 가서 수탉을 판자를 당장 찾아서 끌고 오너라. 저나 이것이 수탉이라니요. 봉황입니다. 중얼거리는 김선달을 군졸들이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의 명령대로 김선달에게 물어 달글 봉황이라 속엽한 닥장수를 찾아왔습니다. 닥장수는 갑자기 임금 앞에 끌려오자 영문을 모르고 그저 엎드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찌 내가 어쩌다가 임금님 앞에 끌려왔단 말인가? 닥장수가 어찌할 발을 몰라 하는데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김선달에게 봉황을 팔았느냐? 이러자 닥장수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임금님이 사기친 것을 알았을까? 닥장수는 대답도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이놈 전화의 하문에 어찌 대답하지 않는 것이냐 옆에 신하가 소리치자. 그제서야 닥장수는 벌벌 떨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송구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모자란 자가 제 닥을 보고 봉황이냐고 묻기에 하도 웃겨서 재미삼아 봉황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제 말을 진짜 믿길래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어찌어찌하다가 그리 되었더라. 그럼 어서 김선달이란 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라 얼마에 판 것이냐? 오십량에 팔았습니다요. 그러자 김선달이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봐 무슨 소리야 오십량이라니. 전화 닥장수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뻔뻔한 자로군요. 전화 이백량을 주고 봉황을 샀습니다. 닥장수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김선달을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전화 오십량입니다. 절대로 이백량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가 정말 강큰놈입니다. 이놈이 임금님 앞에서도 또 제 돈을 떼먹으려 합니다. 제가 오십량이라고 값을 불렀으면 분명히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찌 봉황을 오십량 푼 돈에 팔 수 있나 하고요. 이백량이라고 하였기에 그래도 귀한 봉황을 아주 싸게 파는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선달의 말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닥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닥장수가 억울한 듯 계속 말을 해보았지만 이미 임금은 한 번 거짓말을 한 닥장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오늘 모처럼 행차를 나와 기분이 좋아. 잘 넘어가 주려 하였는데 정신을 못 차린 개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서 곤장 열대를 쳐라. 임금의 명예 군사들이 닥장수를 옆으로 끌고 가서 곤장을 열대를 쳤습니다. 닥장수는 그렇게 곤장을 막고 다시 임금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자 어서 김선달에게 이백량을 돌려주도록 해라. 그러자 닥장수는 더 이상 뭐라 말을 하지 못하고 김선달에게 이백량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닥은 내가 거짓을 말한 것이니 대가로 김선달이란 자에게 그대로 주도록 해라. 150량을 더 뜯기고 닥까지 빼앗기게 된 닥장수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감히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임금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는 다시 행차를 떠났습니다. 결국 닥장수는 괜한 사기를 치다가 김선달에게 닥도 바치고 그동안 계속 사기를 쳐서 벌었던 돈을 모두 주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돌쇠에게 빌린 50량의 닥까지 가져다 주고는 다시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닥장수에게 닥을 산 사람 닥을 판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50량으로 모두에게 사기당한 피의 금액을 적당히 계산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량으로는 집식솔들에게 줄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자 이 장터의 사람들은 그런 김선달의 행동을 몹시 칭찬하였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바로 사기꾼 닥장수를 혼내준 김선달인가. 그렇지 바로 봉이 김선달일세 봉왕을 샀던 김선달 말이야. 그렇게 김선달은 단번에 봉이 김선달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닥장수처럼 되면 좋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